10관 12지에 대해서 사계도로 해 봅시다 사계도로 사계도로 하는데 내가 기준을 정해 줄게 어떤 기준을 하냐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아 세상은 우리가 사는 물질의 3개의 세상은 4개의 삼합이 있다 그게 뭐냐 누구나 다 아는 신자진 해묘오미 이무술 사유축 이 기준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되게 쉬워져 근데 이걸 왜 기준을 못 잡냐면 시공간 개념이 없어 그냥 신자진은 수국이요 이지랄만 하니까 기준이 없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그랬잖아 빨리 인정해 사유축은 금국이요 이지랄만 했지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두가 그런 걸 가르쳐줘 그렇잖아 신자진이라는 무한응축에서 시작해서 풀어져서 성장하는 그리고 분산하고 그래서 수렴하는 그래서 다시 무한응축하는 이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 절대 원칙은 절대로 안 바뀌어 바뀔 수가 없어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자가 있고 묘가 있고 오가 있고 유가 있어 근데 이게 뭐에 뭘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라고 그런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 기준이 뭐냐면 지장관이야 그 지방관이야 이 모든 것은 지방관에 다 있어 농담이 아니야 지방관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자수에는 뭐가 있어요 임계가 있죠 그렇죠 임계 묘목에는 갑을이 있어요 오아에는 병정이 있어요 유에는 경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묘목이 여기 해묘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아는 여기 있어야 돼 여름에 있어야 돼 그리고 유금은 가을에 있어야 돼 이렇게 밖에 안 돼 혹시 다른 생각 있어요 여기서 기준이 이렇게 밖에 더 이상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시공간 개념이 없으니까 저게 저렇게 된다는 걸 모를 뿐이야 묘목이 밑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아까 우리 묘목 배울 때 뭐라 그랬지 꼬물꼬물 기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 돼 묘목이 땅 속에 있을 수는 없잖아 자수는 당연히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새끼치다 그랬지 자수는 새끼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폭발하다 야 폭발하다 우주가 계속 폭발할 것인가 우주가 폭발한 척 하다가 쪼그라들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쪼그라들어서 없어질 것인가 그런 책에 나와 있죠 그 바보 같은 소리야 무조건 폭발하는 거야 쪼그라들 일이 없어 그냥 불레골라 쪼그라들어 폭발할 뿐이지 어떻게 쪼그라들어 이 개수가 접촉하는 면적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폭발하다 팽창하다 이거는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만물이 생겨날 수가 없어 자수는 새끼치다는 결론적으로 만물이 생겨나게 하다의 다른 표현이야 그것이 인간이든 물질이든 간에 근데 그것은 그 만물이 생겨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는 뭐냐면 폭발한 거야 내가 그걸 발산하다라고 표현했잖아 폭발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팽창하기 때문에 생기가 살려나는 거지 수렴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생기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자수를 이 개수를 뭐라고 그랬어 내가 우주엄이라고 했잖아 우주엄이라고 이게 없으면 그래서 신자진이니 역제월이니 이런 데 다 거기에 개수가 있는 거야 임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영마제살월살에 이 근원적인 원리 하나를 뚫으면 흰살이고 십이운성의 모든 걸 다 뚫어 이 간단한 원리 하나만 뚫어도 이 자수에 있는 이 개수가 거기 보면 헤아리다라고 그랬어 헤아리다 그치 뭘 헤아리지? 헤아리다는 뭘 헤아리는 거야? 돈을 세는 거야? 아니면 별을 헤아려? 뭐냐고 뭘 헤아리냐고 그걸 설명을 못하잖아 헤아리다의 표현은 온 우주를 골고루 운영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그 빅뱅으로 우주가 이 넓은 우주에 전체적인 온도가 비슷하대잖아 혹시 읽어봤어 그런 책? 저게 펴지는 온도가 거의 똑같아잖아 온 우주에 펼쳐진 온도가 거의 똑같아 말이 돼 그게 여기는 100도 저기는 200도 해야 되지 똑같아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만큼 개수에 힘이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거야 골고루 쫙 퍼져 버리는 거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묘오유의 기준을 잡을 수만 있다면 아주 쉬워져 이때부터는 기준이 딱 잡혔으니까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올해도 그렇지만 인묘진하고 묘진사하고 이거 혹시 또 저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인묘진? 왜 봄이 인묘진이 아니고 묘진사예요? 붐이 또 질문할 거라고 환장하는 거지 1월 달에 안 추웠어요 반팔 입고 다녔어요 최근까지도 추워 지금도 추워 이연병 지금 4월인데도 그렇잖아 그게 무슨 죄질로 인이 봄이야 겨울이지 그래도 그렇게 억지를 부려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럼 뭐지 무슨 차이야 그럼? 인묘진은 오행의 동질성을 말하는 거야 인묘진이 먹기라는 동지라는 오행을 말하는 거지 저게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저희는 전혀 틀린 거잖아 묘진사는 에너지 파동으로 내가 남은 거야 움직임으로 그럼 어떤 움직임이지? 묘목은 갑에서 을이라는 움직임이야 어떤 움직임이야? 굉장히 심각해 땅속 땅속 땅밖이야 얼마나 틀리냐고 땅속과 땅밖이라니까 마치 저승하고 이승하고 차이 나는 거라니까 그냥 우리는 피부적으로 그냥 갑이 을인가 보다 갑에서 을인가 보다 이따위로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시공간을 잘 생각을 해봐 저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럼 묘목이 연살이 왜 연살이라고 그러겠냐 도화라고 그러고 땅속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맹꽁이 같이 있던 임목, 갑목이 땅을 들고 빡 나와서 사라지는 거야 어디로부터? 갑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라져 버린 거야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거라니까 체계에 전복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곱게 키워놨더니 15살때부터 연해질 하는 거야 딸내미 곱게 키워놨더니 15살때부터 밖에 나가서 남자 만나서 이게 연살이라니까 근본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야 그만큼 묘목에서 갑을의 변화 과정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거야 다만 묘목부터 시작하면 땅속에서 땅밖이라는 기준이야 그 대칭관계에 있는 요금은 땅 위 밖에서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둘이 있는 대칭관계니까 그렇지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기어 나오고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차이 나는 거야 저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걸 느껴야 된다고 그 느꼈을 때에서야 깨달음이 와 그냥 경금이 심금 됐나 보다 이해 갖고는 절대 안 와 그게 저게 얼마나 차이 난다는 건지 알아요 그래야 이승과 저승만큼 차이가 나는 진사에서 술 해에서 얼마나 차이 난다는 걸 이해를 한다고 죽고 살고의 문제라니까 오경도 진진 풀을 진진해서 죽어버리는 이유가 그런 거야 진사로 못 넘어가고 진진해서 멈추니까 죽어버려요 손 막혀서 나방에서 나비로 가야 되는데 아이씨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내 목속이 되게 빨라져 마음이 급해 아이 그럼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천천히 하면 그럼 안 돼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입이 빨라져 이해됐죠 근데 오하고 자수는 틀려요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요 오하는 병에서 정이니까 뭐냐면 올라갔다가 하강하는 움직임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자수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움직임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거를 이 모양을 아까 말하는 이렇게 정임계로 자수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화가 이렇게 오하로 가는 거야 정임계가 이렇게 돌려놓으면 개수가 밑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죠 다 똑같아 이 자오 자오축을 기준으로 여기서 묘목과 육음이 나올 뿐이야 자오라는 수화의 움직임으로 목, 금이 반응해서 지구에서 오로지 지구에서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야 지구만 십간, 십이지가 있는 거예요 생기 없는 곳은 이런 의미는 다 움직임이 없는 행성이냐 항성이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 십간, 십이지지는 살아있음을 기준으로 십간, 십이지지 죽음밖에 없는 해서도 이런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 모든 거는 움직임과 변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본질이 움직임과 변화야 빅뱅 이전도 움직임과 변화였고 빅뱅 이후도 움직임과 변화야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4가지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이 자수 있는 곳에 임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자수 있는 곳에 임수가 있어야지 어디 있을 거야 혹시 다른 데 있을 만한 곳이 있어야 없죠 그렇죠 우리 아까 그 오행 대회에서 임수는 해수는 다 죽여버리는 거라고 그랬다고 그치 영접하다 탄핵하다 기타 등등 이 임수는 겨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무한응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무한응축의 대칭은 뭐예요 병화지 여름에 있고 무한분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임 병은 충의 관계니까 지들이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지 중간에서 뭐가 있어 개수가 있잖아 그치 어디 어떻게 그 개수가 있는 걸 알아요 여기 있잖아 자수의 임계가 바뀌었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왜 임에서 개수로 바뀐 게 자수에 있었잖아 자수에 표현했잖아 근데 임계를 여기다 붙여놓으면 임계를 다 겨울에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 각각의 임계병정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개수는 봄에 넣을 수밖에 없어 이해 됐죠 여기에 신자진 개수는 해명이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 개수가 발산해서 여름 되니까 무한분산으로 병화까지 이르렀어 근데 병화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화에 병에서 종으로 바뀌었잖아 맞죠 그럼 종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여기 종화는 어디? 가을에 맞죠 그러면 여기 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갑을이 있다고 그랬잖아 갑은 내부 을은 외부 아까 그 오행대에도 그런게 표현했잖아 갑을 여기 가을에 유금에는 경신이 있어 경이 있고 그 아래에 신이 있어 경은 위에 신금은 아까 뭐야 떨어지다 라고 했잖아 떨어지다 그렇지? 이렇게 밖에 안 돼 무토는 여기 봄 여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기토는 가을 겨울에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에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회 겨울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밖에 안 돼 이렇게 밖에 안 되죠 다른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지들이 짝퉁짓 해도 이게 안 된다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짝퉁짓 해보려고 해도 저 사계들을 고칠 방법이 없어 자연이 자연을 뜯어고치지 않는다 난 저 사계들을 못 고친다니까 아 백날 해봐라 짝퉁짓 그게 되나 근데 왜 내가 이 개수를 여름에 처음에는 2011년 2년 이때는 개수를 여름에 뒀냐면 그 망할 놈은 적천수 때문이야 간목참천 탈퇴요하 이걸 본 거야 그러면 병화가 봄에 있어야 되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간목 을목은 병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개수 봄에 있을 개수를 병화를 거기다 두고 계속 갈 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여름에다 갖다 붙여 놓은 거야 이게 틀렸다는 거 깨우치는데 몇 년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뭘 이해를 못하냐면 임 개 병 정 이렇게 다시 임으로 순환하는 과정에 이 개수라는 수기가 병화라는 화기로 옮겨가고 이런 과정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 돼요? 내가 어제도 월살이니 뭐 이런 데 설명을 했지만 수가 화로 뛰어들고 화가 수로 뛰어드는 거야 목이 금으로 뛰어들고 그치 이해 돼요 그게? 이해 되던가요? 이해 돼요? 안 되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돼 아니 어떻게 개수가 병화가 될 수 있지? 저걸 깨우치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도 닦을 필요가 없다니까 저런 걸 깨우치면 그냥 도가 저절로 닦여졌는데 뭘 더 닦아? 그러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다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저게 안 보이니까 깨우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어떻게 병화가 되지? 발산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기가 쫙 펼친 상태를 병화라고 하였구나 잘 생각을 해 봐 아까 내가 정임계를 설명하면서 이 정화는 화기라고 우리는 우리가 화기라고 인식하잖아 사실은 숙이야 개수는 우리 숙이라고 인식하잖아 사실은 화기야 정화 속에는 숙이도 있고 화기도 있고 개수 속에는 화기도 있고 숙이도 있어 미치고 환장하겠지? 왜 그러게?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 이 블랙홀로 들어가는 그 입구는 일천옥도라고 뭐가 있지? 화기잖아 그치? 분명히 화기야 근데 개수로 나올 때는 이 정화의 화기를 쫙 퍼뜨렸다고 그랬잖아 그럼 개수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열이 있잖아 그러니까 화기가 있는 거야 다시 화기를 다 웅축하면 아니 개수 속에 있는 화기를 웅축하면 정화로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개수를 웅축한 거잖아 개수를 수렴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화에는 다시 숙이가 있는 거야 몇십니까? 얼굴들이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다 그 얼굴인데 단지 우리가 뚜렷한 체성을 표현하고자 정화라고 했던 거야 정화가 순수하게 화기, 열기 이거를 표현한 게 아니라니까 모든 글자에는 갑에는 십관이 다 있어 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이 갑이라는 목이라는 성질이 강한 것 뿐이야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됐죠? 다 있는 거야 단지 대표적인 성분이 그렇다는 거야 맞잖아 임수에서 폭발했을 때 개수가 되면 우리는 숙이라고 부르지만 숙이 속에는 열이 있었잖아 숙이 속에 열이 있는 거야 열이 뭉쳐지면 다시 숙이가 열로 바뀐 거야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게 저런 게 아니라면 절대로 사기에는 순환할 수가 없어 임대병정 갑을경신 갑을경신 순환한 거 이해 돼요? 그럼 뭐지? 목이 금이고 금이 목이죠 맞죠? 수가 화고 화가 수가 맞죠? 화가 화가 아니야 화가 수고 수가 화가 이럴 테니까 정신 나가버리겠지? 여기까지 이해된 거야 분명히 그리고 무토에서 봄 여름이 기토에서 가을 겨울이 자 그러면 이 표에서 우리가 지워버리고 지우는 게 지우는 게 지우는 게 아니요 인생이 그렇더라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각 글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요 갑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을은 도대체 뭐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갑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라고 질문했을 때 과거에는 동양목이요 이 지랄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 역시도 기준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좋아 동양목은 좋다 그지 그 다음엔 뭔데요 동양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동양목은 어떤 가치를 가졌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수도 없는 이론들이 난무했어 근데 그게 맞는지 그게 틀린지 알 수 있었어 없어 그냥 목소리가 크면 그게 맞는 거야 그렇지 어디 카페 그렇잖아 목소리만 크면 계속 욕해되면 이기는 것 같잖아 욕만 이겨라 이러는데 내 욕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 욕만은 화풀이 상대일 뿐이야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사계도를 만든 거라니까 갑은 임수가 있어야 돼 임수가 누가 사계도가 말해주잖아 갑은 임수가 있어야 되네 바로 옆에 임수가 뭐지 무화농축이라고 그랬어 무화농축은 하강하는 거야 상승할 수가 없어 이거를 이해하니까 그때서야 갑이 갑이 이 모양이라는 걸 이해가 되더라니까 갑은 억누른 게 아니야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억눌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려가야 된다니까 왜 내려가지 임수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거야 저게 나쁘다고 아니야 자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저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은 존재할 수도 없고 봄은 어지도 않아 저 짓을 해주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야 근데 임갑이 임갑은 사주팔자에서도 잘 봐 개갑이 아니라 임갑으로 반응할 때는 갑은 굉장히 좋다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그게 뭐냐면 임수가 너무 많아 해수가 너무 많아 자수가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 갑이 계속 안으로 짱박혀 뿌리만 내려 사회에 사회에 두각을 못 나타내는 거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두운 삶을 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게 무엇이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선비로 살거나 그냥 돈도 물질도 없고 맨날 공부는 잘하는데 밥 새끼 먹기도 힘들어 그러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지 병화가 필요하지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질문을 해볼게 묘목에서 갑이 울로 바뀔 때 필요해야 된 에너지는 뭐야 병화 아니지 그럼 개수랑 병화랑 무슨 차이지 병화랑 쉽게 말하면 병화는 장기전이야 겨울에서 여름까지 가야 되잖아 그치 하지만 개수는 봄에 있잖아 그러니까 봄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는 개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임가병은 장기전밖에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단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갑이 을로 바뀌는 거는 결코 병화가 아니야 병화는 이 당시에 묘목에서 존재하지도 않았어 이 인호술 삼합을 기준으로 첫 번째 묘까지 밖에 안 왔기 때문에 병화는 병화의 분산 에너지는 아직 힘도 없는 상태라고 뭐가 힘이 있다고 개수가 묘목에서 장성해서 강력한 힘으로 갑이 을화 되는 거를 도와주셨던 거야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수기가 하나는 밑으로 가고 하나는 폭발해서 위로 가요 그런 에너지들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인성이요 하나는 정인이요 하나는 편인이요 이런 걸로만 보는 거야 마치 그 절대치가 동일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라고 근데 개수가 얼마나 폭발력이 강한지를 이해하면 제가 땅을 뚫고 그냥 찢어버리고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는 걸 이해를 한다고 산띠가 개을며 오리잖아 옆에 가지 마 저게 그 저기 순해 보여도 주목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 저 주목 봐봐 잘 봐봐 주목 주목 안 보여요 주목 쥐는 게 달라 킬러 장난 아니야 이게 개을 남들이 진짜란 줄 알겠는데 몰아가는데 마녀를 사냥을 하네 개수가 갑을 땅을 뚫고 오를 수 있게 을목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생각을 해봐요 저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아니 무슨 재질으로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오냐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고 농사를 지어봐야 내 말을 이해하는데 나처럼 한 30년을 지어봐야 빨리빨리 이해할 텐데 착각하지마 병화가 키우는 게 아니라 개수가 키우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개묘 간지가 얼마나 스스로 위대한 간지인지를 이해를 하게 된다고 그럼 개수가 어떻게 묘목을 키워 숙이가 어떻게 숙이가 묘목을 키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이게 이러니까 셋싹이 아까 뭐라고 뭐였지 꼬불꼬불 맞아 미친듯이 꼬불꼬불 하는 거야 이 개수 때문에 그러면 갑이 어떤 글자랑 배합을 해야 좋은지 조표인 대로 돼 있어 임갑기로 해 근데 단점은 뭐냐 밖으로 못 나가니까 여기에 병화를 배합해 줘 이건 뭐지 이건 사주 팔자의 문제야 자연에서는 저런 걸 오원하지 않아 지가 알아서 봄 되면 위로 올라오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다시 봄 돼 단지 사람들이 어두운 걸 싫어하니까 거기에 병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뿐이야 사주가 요원하는 거야 사주가 자연이 요원하는 게 아니라고 자연은 저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아 지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해 사람처럼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애정 좀 주세요 이런 소리 절대 안 해 그러면 갑이라는 거는 저런 생각을 막 하면서 갑은 땅 속에 있네 그리고 임수로 하강을 하네 그럼 밖으로 올라가려면 아 괴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괴수 폭발력이 있어야 되네 아 그러면 또 괴갑으로 왔는데 폭발력이 있으면 뭔가 옆에 걸리면 돼지겠네 아 그게 괴갑무네 을괴무는 오 생각해라 표면에서만 노는 애들이 있고 봄에 노는 을괴무 삼자로 노니까 부드러운 애네 갑은 땅을 무토로 찢어버리 무토로 뚫어버리니까 이거는 한번 그 힘에 괴수가 괴수의 폭발력이 갑목을 뚫고 무토로 땅을 찢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괴갑무가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괴갑무가 살기가 그렇게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라고 근데 괴의무는 뚫을 일이 없잖아 이미 뚫었는데 뭘 또 뚫어 콧구멍 뚫고 귓구멍 뚫고 막 계속 뚫어 이미 괴갑으로 뚫은 상태야 더 이상 뚫을 게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을목은 을괴무 삼자가 그냥 아름답게 표현을 장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오래 혹시 여기 연애하는 사람 없어요? 걔를 기대를 해봐야 돼 애인 생기기를 자 다함께 이도합시다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표들 중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자연은 그냥 저런 모양으로 오네 사계도에서 보여주는 그 모양 그대로로 오네 근데 그걸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인간이야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 쪽을 싫어해 여기 가을 겨울 쪽을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연의 위치로는 당연한 건데 인간이 그거를 싫어할 뿐이야 예를 들어서 신, 임, 병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가 좋아? 병어가 좋아? 병어가 좋다는 표현은 물질적으로 좋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좋다는 거야 임수가 좋다는 거는 지멋대로 해서 좋다는 거야 신금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근데 사회에서는 안 알아줘 왜? 임수라는 어둠을 싫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를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주위에서는 아휴 저 집은 되게 가난하대 아휴 저 집은 이혼을 세, 네 번 했대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근데 누가 뭐가 좋은지는 스스로 판단한테 맡길 일이야 안 그래? 가난해도 행복할 수도 있잖아 아닌가? 그냥 돈 많고 불행할래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무슨 말이냐? 자연이 운하는 것과 인간이 운하는 거 틀리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파일에서 강의하다가 아 이거는 자연은 이런 건데 인간은 이거 되게 싫어해 그런 이런 설명 막 하잖아 그치?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왜? 그걸 차이를 모르면 마치 도세주옥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할까 봐 내가 설명을 한 거라고 도세주옥이 뭐가 좋아 또 착각하면 안 돼 또 임수는 신금을 보면 좋은 거야 입장이 전혀 반대지 신금이 임수 보는 건 그렇지만 임수는 신금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지 맞죠? 세상은 다 대칭적이고 상반되는 거야 무조건 신금이 좋고 무조건 임수가 좋고 신임은 무조건 나쁘고 임신은 무조건 나쁘고 이런 게 아니야 애인 신금이 임수를 보면 방탕함으로써 자유를 얻지만 사회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신금이 병화를 보면 사회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 답답한 거야 자유가 없거든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거든 나는 방탕의 본질인데 못하게 하는 거야 그 공무원 하기 싫은데 공무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밤에는 술집 나가 그런 거야 새끼 치고 싶거든 그런데 임수 입장에서 신금이 있으면 품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데 임수 입장에서는 또 신금이 있으면 답답한 거야 왜냐하면 임수는 흘러가고 싶지 그런데 신금이 있으니까 이가 웃겨 안고 못 흘러가는 거야 답답하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 차이점만 이해하고 살필 수만 있다면 상대를 관찰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아 제가 저래서 저지랄 하는구나 제가 저래서 저지랄 하는구나 그럼 상대를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한다고 저 아들이 왜 저지랄 할까 저 딸이 왜 저지랄 할까 금방 이해하잖아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어느 글자를 이해가 한가요 예를 들어서 가물병장 무기경신계 자축이며 진사오미 여기서 어느 사계자 중에서 어느 글자가 이해가 한가 얘는 왜 저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글자인지 모르겠다 그냥 각 글자가 겨울에 있고 갑은 성장해야 돼 하강했다가 상승해야 돼 근데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글자 모양이 직선이지 그치 곡선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표현을 뭐라고 해 수직 하강한 후 상승하다 그랬잖아 수직 하강 상승하다 라고 표현했다고 갑이 수직 하강 상승하다 는 그 움직임을 잘 할 수 있는 글자들이 무언가만 생각하면 돼 그 짓을 하게 해주는 글자는 좋은 거고 그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글자는 나쁜 거야 그런데 그거를 두 글자로 보면 답이 안 나와 반드시 세 글자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두 글자밖에 관찰을 못 했던 거야 강의상의 뭐 도세조금이 뭐 뭐 뭐 뭐 흙탕물 뭐 뭐 또 뭐 많잖아 그런 식으로 밖에 이해를 못 했던 거야 그런데 나는 그거를 3자 조합이라고 반드시 3자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던 거고 맞지? 그런데 개수를 만나는 게 왜 나쁘냐고 왜 나쁘냐면 개수는 꼬불꼬불하게 나온 모양을 좋아하는 거야 개수는 직선의 모양을 안 좋아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저기 샨디한테 직접 들이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거지 어떤 식으로 해도 꼬불꼬불 들이대야 돼 야금야금 이렇게 개수를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직선 들이대면 안 된다는 의미지 왜냐하면 개수의 속성은 꼬불이를 좋아하는 거야 제가 라면 많이 사줘야 돼 라면 땅 뭐 이런 거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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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 좀 이상하다 이해되죠 그게 무슨 그게 꼬불꼬불 하다를 얘 그 의미의 아까말은 헤아리리다라는 의미랑 섞여 있다고 전체를 잘 헤아리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차차차차차 이렇게 보충하고 이런 개념이야 그런데 갑은 이걸 직접 들어버리잖아 그게 안 맞는 거야 그게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각각의 에너지 속성을 이해하면 어떤 식의 글자들과 배합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사주, 팔자 중에 어느 글자가 아 얘는 이런 글자를 좋아하는데 옆편에 이렇게 있지만 또 반대편에 또 저런 글자가 있네 아 그러면 이쪽에는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저쪽에 가면 저런 행위를 하겠구나 이런 게 그냥 슈락슈락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이 사주, 팔자 원국에 어느 시절이 되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야 각각의 글자를 다 대입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갑을 기준으로 연의 갑이 있으면 갑을 기준으로 주위에 뭐가 있냐를 보면 되잖아 연월일 시까지 쫙 뭐 올해 걔가 있으면 걔를 쫙 똑같이 다 보면 되잖아 아 얘 입장에서는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지 각각의 글자들이 서로 두 글자가 세 글자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막 정신없이 복잡하게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IQ가 125가 필요한 거야 그냥 90 정도 되면 십신하고 있으면 돼 평관, 식신, 식신제사 이런 거는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뭐 한 3천만 원짜리 되겠지 그 수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개고생 하면서 그치 자 3분 동안 혹시 여기서 어느 글자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거 없어? 워낙들 고수들인가 이해되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없구나 책이 시공원인가요? 그렇죠 책에 보면은 각 청년 글자들마다 가장 적합한 지진 공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 지금 제가 써놨는데 지금 이거 봐야지 지금 머릿속엔 없는데요 어떤 글자들은 이게 사계도 상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글자도 있는데 어떤 글자들은 넘나드는 글자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게 모호해 기준을 그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개수는 묘진 사자나 봄의 을도 묘진 사야 근데 개을의 문제 아니면 개묘 관제의 문제는 결과가 없잖아 뭔가 결과를 봐야 되잖아 개묘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묘사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성형수술처럼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전히 뭐가 없지? 결과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오미 신의 신금을 원한다고 그치? 그러면 개을이 비록 묘진 사월에 배합하는 거를 원할지라도 사실은 개는 끝까지 이 신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신금을 나쁘다고 할 거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자를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다른 걸 자도 다 마찬가지야 어떤 행위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 병신이 다쳐 병와 신금이 다 여름에 있어 근데 병신만 있으면 무해 뭐가 빌려하다고 그랬지? 울목이 있어야 되잖아 울목이 있어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묘목을 나쁘다고 할 거야? 병신에서 시절을 안 맺다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잖아 그거는 또 다른 문제야 그거는 지금 어떤 각 간지가 가진 목적에 대한 거야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돼 아 그 사계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 이런 글자로 3자 조합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공간에서는 묘진사 개묘? 묘진사? 아 개묘과 비록 개묘은 성장해야 되니까 묘진사에서 성장하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겠네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거야 왜? 개묘과 뭐 할 거냐 이거지 결과적으로 키워서 열매 맺어야 되잖아 근데 사화까지 가서 꽃까지 피우고 거기서 끝내면 억울하잖아 그치? 경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경신이 병신도 마찬가지로 묘목이 있어야만 월뱅갱 3자 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3자 조합을 내가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그럼 지금 뭘 표현하는 거지? 그거는 청간합의 필수 조건에 대한 거야 그치? 을경합은 뭐가 필요하다고? 병어가 필요하잖아 병어가 그치? 뭐 무기합은 뭐가 필요해? 을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래 정임합은? 신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 이런 이론이 어디 있어? 세상 찾아보라 했나 그거는 각 글자 그 청간합이 무슨 글자가 있어야만 청간합의 가치를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는 문장 근데 지금 질문하는 게리 질문하는 그런 거랑 다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사계도에서 각각의 월를 기준으로 딱 정한 거는 그냥 원칙을 정한 거야 거기에 또 변통이 있으니까 아이큐가 125억 원 필요한 거야 거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에 따른 변통이 있다니까 그 변통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니까 이제 한 2년 하다가 머리앞으로 도망가 버리잖아 그리고 마치 뭐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 깊이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잖아 이제 다 도망가니까 응 그런 거야 이러면서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어 무슨 과학하는 것 같고 없어요 질문 좋은